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뭔 일이 있나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도 별로 기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제 방송을 본 분들의 댓글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할머니의 놀라움입니다 공병호TV가 4월 19일 날 정말 그럴까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1시간이 최대지 않아서 황정희님이란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방이라서 TV를 안 보는데 팔순 너머는 잠이 안 오니 방송을 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당선되었는데 별로 기파하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뭔 일이냐고 하시네요 할머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거를 치렀겠습니까 성리한 이후에 펄쩍펄쩍 뛰듯이 기파하는 당선자들이나 당직자들을 많이 보았을 테고 그리고 기쁨에 개워서 입이 최대치 그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기쁨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누가 성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를 잘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리한 측에서는 집안 단속을 단단히 한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선거를 치뤘는지 아니면 치르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심극히 넘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예기치 않은 횡재와 같은 큰 것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횡재나 행운과 같은 예상치 못한 경우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본능을 미뤄보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죠 성리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겸손은 이성적인 노력입니다 큰 기쁨을 표출하는 것은 본성과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기는 거죠 따라서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이나 성리 앞에서 기쁨의 표출이 있은 이후에 약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노력이 따를 수 있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겸손 모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기쁘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게 본능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4.15 총선에서 엄청난 성리를 거둔 사람들의 행동은 본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본능의 반환은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예 기쁨을 표출하는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이성과 지성을 요구하는 겸손 단계로 바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선거에 기한 일등공신들의 얼굴도 환한 기쁜 표정보다도 다소 우중충한 색깔로 최색되어 있는 것이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방송 이후에 글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 분위기 그리고 직감을 글로서 표현합니다 사람은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리정님이란 그런 분은 공병호TV에 정말 그럴까를 시청한 이후에 이런 감상을 올렸습니다 겸손 모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한 표정들, 제스처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이렇게 댓글로 옮겼습니다 좀 아리숭한 댓글이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래전에 FBI에서 명수사관이자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명성을 날렸던 존 네브로시가 썼던 FBI 심리학이란 책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람은 말을 꾸밀 수 있지만 비언어적 행동, 다리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드러나는 그런 비언어적 행동을 숨기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 수사관을 활동하면서 그 사람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비언어적 표현에서 사건 헬겔의 단서나 실마리를 많이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과 입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분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변형기, 변형계, 동물적인 부분이죠 변형계는 생존을 위한 다른 생체 반응을 지시한다 우리의 뇌 속에는 변형계는 생존을 책임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뇌다 변형계의 반응이라는 것이 3F라고 하는 것은 정지, flee, 도망, flight, 투쟁, fight 반응은 생존을 확보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변형계의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성을 가지고 말은 거짓말을 꾸밀 수 있지만 비언어적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변형계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존 네브로시의 이야기입니다 곤란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이유도 변형계의 반응이다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인간 변형계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기 위해 팔과 다리의 근육 쪽에서 몸에 피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지게 된다 수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질문에 피의자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그 질문에 대한 진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비언어 행동은 귀중한 정부를 전공한다 몸의 반응은 매우 정직하며 인간의 의도를 전달해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왜 그렇게 큰 성리를 거둔 이후에 여건의 그런 핵심 관계자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기쁨을 마음껏 세상에 표현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